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이분은 레슨 받은 날 바로 레슨 후기도 바로 올려주셨는데요. 구력이 30년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제대로 된 레슨 받는다고 설레임 때문에 잠도 설치고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아침에 6시에 이분은 제가 레슨을 시작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8월 1일이면 제일 더울 때입니다. 지금은 테니스 서브아카데미 전용 실내 코트에서 날씨가 어떻든 비가 오든 장마철에도 안에서 빗소리 들어가면서 즐겁게 레슨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때는 한참 더운 날이라서 새벽에 6시부터 시작을 해도 마취는 9시, 10시쯤 되면 상당히 날씨가 더워지는 때라서 일찍 시작을 했고요. 30년 차셨는데도 설레임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분은 후기를 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구력이 오래됐다고 꼼꼼하게 적는 게 아니고 구력이 얼마 안 됐다고 못 적는 게 아니라 구력에 관계없이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굉장히 스폰지 물빨아들이시 좋은 내용을 다 배우고 가셔서 또 까먹기 전에 그날 바로 레슨 후기를 바로 올려주셨어요. 이분은 아침에 받으셨는데 시간 보면 저녁 10시에 올려주셨거든요. 이분은 토스에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토스가 제대로 된 건 거의 없다고 했는데 3차원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래도 구력 오래 되시고 서브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나름대로 탄착군이 좁아요. 물론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더 해야 되겠지만 이분만에 따라 세밀하게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사실 중구난방으로 하는 토스보다는 상당히 많이 좁아졌는데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 토스 얘기하시는데 이 던져 올린다는 얘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찍으셨는데 시선 얘기를 하셨어요. 눈이 공 따라가면서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손바닥이 보이는 쪽으로 토스를 해야 된다. 이게 안되었는데 교정하고 나니까 공의도 잘 맞더라. 그 다음에 팔 유지시키는 얘기 해주셨어요. 이거 설명 다 드리거든요. 왼팔을 임팩트 직접까지 최대한 오래 끄는 것이 서브의 핵심 노하우인데 심지어 기가 막힌 게 왼팔을 올리라는 소리도 안 하고 유지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험해보거나 아시니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몸의 축이 고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특히 중요하다. 이거는 뭐 이분만 맞는 게 아니라 서브해야 되는 분들 모든 분들이 똑같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컨티넨탈 그립도 보면 역시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립이랑 달랐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다른 컨티넨탈 그립으로 테니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니까 어색하다. 당연하죠. 큐존에 몇십 년 잡았던 그립이랑 딴 그립 잡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이 제대로 맞을까 걱정이었는데 제대로 해보니까 아,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 레슨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또 디테일하게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이 토스 스탠스 그립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안 맞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립 펜스 또 만들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거 컨티넨탈 그립 제대로 그 다음 서브영 컨티넨탈 그립 해요. 그 다음에 공 맞추고 나서 바로 체크해보세요. 그 그립 유지시키셨는가. 그 중간에 트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벌써 수백 명 경험을 했고요. 이거 이제 그립 오여서 안 되고 장비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도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그거 준비 자체가 안 되면은 그립 유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체크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서브 넣고 동작 전에는 그립 잡아드리고 서브 동작 끝나고 다시 그립 체크해보면 틀어진 게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게 제가 알려드려요. 체크해보면 아니라고 우기다가 딱 보여드리면은 아무 말씀 못하십니다. 그저서 본인들이 틀어잡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저랑 저하고 인정받고 안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걸 틀리거나 교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를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틀릴만 했다고 제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문제는 본인들이 본인 사항을 인식을 똑바로 하시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에요. 잘한 거는 잘한 거. 유지해야 될 건 유지해야 될 거.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될 거를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과정으로 체크하는 방법과 제가 있어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메뉴까지 알려드리니까 제 레슨이 서브 메뉴를 알려드리는 레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토스, 그립, 스탠스에게 계속 하시죠. 그렇게 해서 요거 세 가지 조합만 돼도 한결같은 서비스가 나옵니다. 동호인도 마찬가지고요. 선수들도 이렇게 해보면은 지켜보는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요. 탄착군이 그냥 라켓 헤드 한 개 정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슨 군대에서 사격했을 때 관역에 사격지가 찢어지도록 탄착군 쫓게 만드는 그런 1등사수들, 특등사수들 하는 것처럼 서버를 그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전혀 이런 메뉴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때려가지고 잘 들어가길 바라고 있는 이런 서버 하셔가지고는 굴역 상관없고 선수 동호인 상관없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부터 듣고를 시작을 하셨죠. 심지어 굴역 30년 이분은 지금쯤 되시니까 35년쯤 되셨겠네요. 거의 우리나라 테니스 역사를 함께 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보면은 과감하게 바꾸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30년 쳤는데도 아 서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러니까 본인의 그거를 바꾸겠다는 과감한 열정을 표출하셔가지고 교정을 받고 서버를 바꾸어 가신 분의 후기를 한번 보셨습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로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